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는 여성의 생식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단항성 난소증후군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폐경 이전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난소 내부에 섬유질 구조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생겼을 때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생긴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스테론과 같은 안드로겐 y 염색체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 증상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은 종종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한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으로 인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생리주기 변화 생리주기 기간 양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불임이나 임신 문제 다모증 혹은 얼굴에 털이 많이 남. 털이 없던 부위에 털이 날 수 있다. 여드름 탈모 그리고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여성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으면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다음과 같은 다른 합병증을 야기 할 수 있다. 임신 중 문제 발생 보통 임신성 당뇨병 고혈압 등과 관련된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 제2형 당뇨병 자궁출혈 행동 변화 자궁암 또는 대사증후군 같은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있음 사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생기는 원 이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병의 진행과 관련된 요인이 몇 가지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든 난소 기능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긴다. 난소에서 난포라는 것을 더 많이 생성하고 생리주기에 배출되어야 하는 난자가 배출되지 못하게 된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에게 호르몬 피인약이 도움될 수 있다. 그 외 정기분해로 모낭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의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 결정한 다. 환자의 상태와 특징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한다. 따라서 산부인 과에서 단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평소에 어떤 약을 먹는지 말해주어야 한다. 다. 그 외에도 생활습관 알레르기 및 과거 병력 등도 다 말해야 한다. 치료요. 즉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체중관리 균형 잡힌 음식으로 식사하고 매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약물 복용 단항성 난소증후군과 관련된 내분비 장애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보통 다음과 같은 약물을 처방한 다. 피임약.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된 약으로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이 약으로 생리기간이나 자궁출혈을 치료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궁암 등의 다른 질병 발병률도 낮춰준다. 프로게스테론과 다른 화합물. 피임약과 마찬가지로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되며 자궁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모증 혹은 털이 과도하게 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 정기분해, 난소의 난포를 파괴하는 기술이다. 바늘을 이용해 문제가 있는 부위에 정기자극을 주는 방법이다. 몇 번 치료를 받아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이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한 답을 찾았길 바란다. 그래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에게 물, 보자.